쇼크림 유해석 야채 앗 앗 앗 아 앗 앗 앗 앗 아 이거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뭐 찍어먹고 싶어 샤워크림 찍어먹어 나 샤워크림 별로 안 좋아해 좋은 지생활 촬영 못하겠어요 왜 안 좋을 수 있지 샤워랑 같이 한번 먹어볼까 그렇죠 한 번 먹을게요 샤워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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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? 일단은 양파야 이거? 응 혜연 맛있지 밖에서 먹으면 다 맛있지 와 맛 맛있어? 와 나 감성이 있었어. 진짜 미쳤어. 근데 진짜 레전드였어. 그만. 야 진짜 올해. 술이나 마실까? 올해 처음인가. 올해 잠깐 깔게. 형 진짜 라이언 좀 먹었어야 돼. 진짜 레전드였어. 솔직히 그냥 그랬지. 진짜 레전드야. 진짜 신나는데. 진짜 레전드였어. 재민이 형 진짜 레전드다. 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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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. 엔디파크 왜 괴롭혀. 솔직히. 진짜 졸렸을 텐데. 나를 위해서 불도 켜주고. 아 지성이. 나를 위해서 불도 켜주고. 아 지성이. 라면도 야무지게 끓여주고. 약간 오늘. 난 느꼈어. 형의 따뜻함을. 아 이거. 오늘 나에게 MVP는 형이야. 진짜 맛있었어 오늘. 역대급이었어 나 진짜. 나 근데 진짜 맛있었어.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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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